식사의 세 번째 게임 타임 투 토마이스! 토마이스! 네 1라운드 세 번째 게임은 포칼 림보 인데요 대충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얼굴에다가 쓰고 이 구멍 안에서 림보를 찾고 지나가서 통과를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통과를 하는 멤버 수많은 500점을 다 같이 출발해서? 엑스박! 다 통과하면 1등이 1500점 팀원 3명이 다 지나갈 수 있으면 500점을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. 보너스 게임이네요. 해볼까요? 네! 지금 뜨는 거예요? 옆으로 보여요? 옆으로 보여요? 이만큼 자꾸 쳐다봐! 조영이가 너무 보이는데? 됐다! 이걸로 쓰면 이게 가까이 보이니까 나도 앞에 있는 줄 알고 우리끼리 부딪힐 것 같아 다치지 않지? 몇 개 맞아요? 이 됐어요? 안녕! 어, 괜찮네. 이거 리브를 못 먹겠다. 자, 뒤로 오세요. 뒤로 오세요. 어, 좋아. 한 번 떨어져야 돼. 이렇게? 아, 이렇게구나.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몇 바퀴야? 세 바퀴인가? 시작! 아파! 아, 미안해! 어디가 세 바퀴진 모르겠는데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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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긴데. 짠! 어디야! 이거 만져도 되죠? 세 다하도. 미나 성공! 예예! 아! 나 성공 안 났는데! 없잖아! 사연아 성공! 어떻게? 도망있어? 아, 바뀌어! 야! 야! 저 성공했죠? 야 정연 언니 한 발 입어야 돼! 나요 나요! 채영아 가! 채영아 가! 그대로 가! 기가 작아가지고... 통과해! 시간! 시간! 계속 잃고 있어! 언니 뺐어!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! 모르게! 그대로 가 뭐야! 그대로! 그대로! 아니요! 다 통과했지? 그렇죠! 오! 성공! 다 같이 성공했어! 네! 그럼 이번 게임은 1분 30초 안에 모든 멤버들이 성공해서 다 같이 성공! 성공! 타임 투 타임!